내 방송 보다가 떨어졌어? 아 끌이 뭐니? 이름 꼴하지 마라 끌이 데려왔어? 아이고 구너구나 미안해 그거 고양이 1위 퀘스트 그거 치밀도 10대야 나와야 되는 거 같다고? 자고 일어났더니 배가 고프구나 아니 풍부한데 왜 이렇게 안 잡히지? 고양이 퀘스트가 고온도 100조요? 뒤쪽에 퀘스트 안 깬 것들부터 깨면서 와야되겠다 아무래도 답이 없네 뭐야 이거 뭐야 오뎅이요? 아 비료 보호대 아 비료 보호대 나 어묵 나온 줄 알았네 아 비료 보호대 아 비료 보호대 아 비료 보호대 네 여러분 고통의 세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쿠폰부 장충동 왕족발 오리 바베큐 치킨 치즈치킨 스노윙치킨 순살 파닭치킨 순살 파닭치킨 처갓집 치킨 와 이게 뭐냐 야 이게 뭐야 홍합 떡볶이 이거 뭐예요? 크흐 야 이거 뭐야 그렇지 아 이거 언제 잡는거야 여기야 여기 여기에요 글리시 마을하고 글리시 마을하고 글리시 마을하고 하여튼 여기야 여기 다리 있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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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칼페온 글리시 사이에 다리 야 홍 홍 홍합 떡볶이는 진짜 뭐지? 처음 듣는데 임실치즈피자 임실치즈가 뭐예요? 임신이 잘되나? 나 맨날 그게 항상 궁금했어 임실치즈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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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아 우아 박스 아 무조건 무조건 퍼펙이지 퍼펙인데 문제는 왜 자꾸 끓이만 끄는 거냐고 끓이만 나오네 그지 같은 거 이거 얼마짜리야? 창렬해 와 직화구이 삼겹살 바베큐? 와아 야 죽인다 이거 야 뭐 이렇게 생겼냐 이거 옛날에 아빠가 하시던 분이 많이 드시던 것 같은데 이거 이 동네에 사셨나보네 이 동네에 사셨나보네 찜닭 안동찜닭 싹 들어갔네 그죠? 요즘에 안동찜닭 잘 안먹지 석쇠 불고기 아 불고기 맛있겠다 아이고 집에 불고기 있는데 밥이 없네 밥을 해야 돼 밥을 해야 돼 아아 아아 이 개같은 거 안먹지 나 요즘에 한 끼씩 먹잖아 그냥 그냥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해서 내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의정부 부대찌개 지게 소세지에 콩나물에 치즈에 양념 고추장에 스팸에 비인에 맛있겠네 어 아 맞다 녹화중이지 참 아 맞아맞아 요거 잡고 에이라디아 레벨 몇이야 삼십구 개빡사네 아 유튜브 형님들이 이런 모습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자 원래 이렇게 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렇게 여유있게 담소도 나누고 우리가 서로 몰랐던 거 저 새끼 저 새끼 물에 들어 물에 들어감 원래 그런 게임이니까 알량으로 많은 알량으로 야 여기서 바로 팔 수가 있네 좋네 개좋네 비록부대는 좀 꺼졌으면 갑시다 에이씨 아 출발 아 출발 어 아 시작됐다 야 시작됐다 시작됐다 말묶어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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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묻고 시작됐어 자막 오세요 자 자 요거 요거부터 자 요거 요거 와 레인저 개쎄 굿굿 다잡아 그냥 안녕하세요 에휴 뭘 먹을지 모르니까 존난 안타야 됩니다 오케이 고양이 찾았어 와 에헤라디아 아 불장작 오크 보니까 불장작 오리고기 먹고싶다 아 맛있겠네 에어 어택 뭐야 방금 나 방금 전에 붐권 쓴 줄 자 여기 안쪽으로 들어갑시다 어 맞네 그럼 제가 몰아서 올게요 들어오죠 다 들어오세요 그냥 몰아서 잡읍시다 몰아서 다 데리고 들어와 하나로 모아 뭉쳐 뭉쳐 뭉쳐가 뭉쳐가 그렇지 사냥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냥이죠 백어택으로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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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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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으 이것이야말로 꿀 아 끝났어요 여기 끝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싸우는 건데 저 여기 일로 와봐봐 여긴 왜 여우여 여우여 I 맛있게 얘네 어떠기 말입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쪽으로 오면 안됩니다 간만에 맨날 전투 보여달라 전투 보여달라 하시던 분들 간만에 기분 좋겠네 전투받아 좋냐?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이건 제가 전투를 하고 있는게 아니라 쩔을 받고 있는 쩔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 이거 하고 있으니까 또 낚시를 해달라고 얼굴을 한번정도는 쳐봐도 되나요? 안되나? 그 이빨과 코 사이에 있는 깊게 파인 곳 거기 한번 명치를 명치를 존나 세게 한번 때려받는다 빌드 업그레이드 안됐어요? 50이 되고 30만원이 있어야돼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템을 다 낼겁니다 사실 아이템을 줄수록 왔습니다 나 이거 무슨 쾌 나 무슨 쾌하고 있는건지도 모르겠다 여하튼 여기야 그냥 붉은 싸움꾼과 싸움꾼 광전사 에 대하여 알기 걔네만 잡아요 마법 고향이 말입니다 고양이 말입니다 조그만게 뭔데 이거 죽일라고 이걸 찍어버린지 조그만게 주여가서 먹어야 돼 내꺼야 그렇지 다 내꺼야 다 내껀데 말입니다 광전사 광전사 자 싸맛 스턴 기술 스턴 기술 많이 익혀야된다고요? 스턴은 씹는 기술을 잃는데 모아모아 모아야지 모아야지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빌드면은 끝나 진짜 버섯어요 먹자 마냥 아이템 먹으려고 알 존나게 누르고 있어 먹자야 먹자 씨발 어 괴로운게 아니고 먹자야 다 모아 다 모아봐 한번 해봅시다 자 물약대 빨고 조심하면서 먹자 골목이라고 해 주신 분은 정말 외람되고 죄송한 말씀인데 제 방송 좀 나중에 들어오시면 안될까요 먹자골목 흉하다 흉해 드립이 흉해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오오 그렇지 장난이에요 동으로 안 이깁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먹자골목 짱 좋아해요 먹자골목 그런데 말입니다 왜 개복원은 백화점에 가서만 밥을 먹을까요 흐흐흐흐흥 단장 어 어 어 어 버시 덩크슛 한 번 할 수 있다면 아 사이다님 열심히 잘 싸우네 아 근데 에헤라디엘님이 진짜 개쎄다 에르디엘 개핵쎄다야 에헤라디엘님 산적도 깨줘요 나 난 당신이 나의 산적을 깨줄거라는걸 알고있어 뭐야 얘는 유라를 달고다니냐 등에 근데 말입니다 유라를 왜 들고 있었을까요 아 어 너 주수면 탈락이여 너 주수면 강제퇴장이여 너 레인저는 그게 되지 여기여여여여여여여 여기 맞네 어 싸움꾼 관전사 치는척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이 위에가 보자 여기 아이템이 말입니다 뭐 신기한거 많이 먹었네 송곳니 코골이 장식 어 이거 뭐야 아이씨 개 무슬무가 왜 이렇게 많죠 아 저 위로 갑시다 산으로 갑시다 여여여여 산으로 야 나 어떻게 물약없어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 미친 물약없어 나 죽는다 야 나 죽는다 야 Ugh 왜이래 왜 이래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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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송을 살리기 위한 이 관종부대원들의 이 끊임없는 노력 노력과 희생이 보입니까 지금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요 잃어버린 고양이를 되찾아라 붉은 오크에게서 그냥 붉은 오크에게서 고양이 빼뚫어야 도와드릴게요 덜룩님 감사합니다 얼룩님은 어디 계세요 얼룩님도 오셔서 팬클럽 가입죠 잡아가지고 던져야 돼 아 풀푸님 쫘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어 뭘 봐라 아 덜룩님 고마워요 오케이 광전사는 끝났어 좋습니다 광전사는 끝났거든요 여기 좋은 애들 많네 근데 캥 오크가 어딨지 캥 오크가 안 보이네 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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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살 잡아서 그대로 아직 하루 만에 판단하기는 좀 이르지만 아직 바뀐 것 같진 않아요 싸움꾼 싸움꾼 얘네가 얘네가 물이 지어있어서 사냥하기가 빡세구나 아 빨간물량 하나정도 나올 만한데 하나도 안 나오네 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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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사냥을 하는 것보다 고개를 숙이는 게 더 익숙하다 바로 루팅 여기 전 리포즈 저 좀 밀어주세요 저 물력이 없어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부대 여러분 복 받으실 거예요 살색 살색 빨개웠으네 우통 까네 우짱 까고 다니는 애 우짱 깐 놈만 왜 죽는 건지 모르게 죽네 내가 그쪽으로 가려갈게 이거 기다려봐 전투 속에서 같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템을 줍고 있어 이게 우리의 우정입니다 너희들의 호의를 무시하지 않을게 뒤에 마법사 좀 잡아줘 아 나 죽어 아 땡큐 역시 사이다야 기래기래 아주 잘하는 초보자 이거 못먹나요 초보자 좀 먹자 레벨에 제한이 있어 급한데 씨발 레벨 제한이 어딨니 따서 먹어야지 요구르트라도 먹어야지 목마르면 개같은 거 이거 어허 못먹는게 어딨어 요구 미쳤네